오! 그럴 것도 아니네. 그냥 딱 그게 잘 맞으면 스스로 들어가. 언니, 잘 박네. 그렇지, 여기다 특별한 경우지. 특별한 경우지. 찍을까요? 제가 큐할게요.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라도 해야죠, 제가. 준비되셨습니까? 예. 공불리의 브이로그. 오늘도 배우 공혜진. 오늘도 배우 공혜진. 취미생활에 열중합니다. 저는 하루를 후투루 보내는 날이 없어요. 저는 하루를 후투루 보내는 날이 없어요. 뭔가를 생산한다는 그 기쁨? 뭔가를 생산한다는 그 기쁨? 인간이 가질 본능이죠.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손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손님들이 앉을 의자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조심스레 박아 봅니다. 야 인마. 옹이 인마. 웃기다. 저희 반장님이세요. 지금 목수 인생 12년? 목수 인생 12년. 약간 이 섬에 사시는 달인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청년회장님이시거든요. 청년회장님이시구나. 장가 좀 보내주세요. 장가 좀 보내주세요. 장가를 못 보셔서. 모든 게 준비된 남자인데. 섬에 아가씨가 안 계신가 봐요. 저희 백설이라고. 백설이.